순댓국 청문 순댓국밥 먹을래? 고기, 고기 있는 거 안녕하세요. 혹시 순댓국밥 고기 있어요? 고기 있어요? 뭐 고기요? 델치고기 델치고기 여기 있는 거? 있어요? 응, 이런 거 어, 이거는 어요? 델치고기예요, 이거? 허파칸 허파칸이요? 아, 고기 없어요? 이거요? 이거 고기 어, 이거 고기 이거야? 아, 이거요? 안녕하세요 여기 근정계 제일 가까운 국밥집 가주세요 어? 선생님 아는 국밥집 가주세요 You can see where am I going 오! 오! Touchscreen! 오! I think you can already watch YouTube 오! 오! 키스는 너랑 싸고 있는 거 쟤랑 어, 어디야? 이거인가요? 여기? 여기?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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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또 다른 곳이야! 이거 어때? 이거, 이거 해보자 소머리? 오케이, 소머리 국밥 먹자 안녕하세요 아, 소머리 국밥 하나 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름이 자동차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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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런가 이거, 이거, 이거 너였다 네 소원 소원 영원한 맛을 써몬맛게 입소서 마셔보여요 탕s like water 조금 더 와야돼있다 I don't know what 탕s like nothing 이거 맛있어! 이거 맛있네요 왜 이렇게? 소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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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번째 못해 맛있어 김치 파김치 오징어 소고무 제 소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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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곤 소고무 소고무 고파 고파 소고무 이 밥 맛있어 이 밥 맛있어 이 밥은 너무 맛있어 이거 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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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사비 와사비 이 소스는 정말 맛있네요 생각보다 맛있네 소스 음~~ 소유 떡볶이 국물을 넣어봐요 한국식으로 먹는 방법이예요 아니! 뭔가 이어폼을... 근데 이어폼에도 있어서?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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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먹어요! 이거! 이거 넣으면 괜찮아요! 이거! 이거 썹도 없잖아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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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는데? 이거 우징어야!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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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네! 음~~ 이리 치즈 김치 노네요 김치 먹어봐요 맛있다! 김치 또 머리야? 아아, 너무 길어 또 머리야?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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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젤리 오, 젤리 아아 아아 이걸 2 lu 모자 너무 좋아해, 솔직히. I'm hungry, so... 나댐 푸브